아, 여기 와야 되겠다. 여기 와야 되겠다. 뭐? 아, 귀여워. 어머, 어머, 어머. 아, 왜 내야? 어우, 예뻐. 귀한 발사님,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너 A 썼어? 2년 반 만에 이렇게 큰 애가 생길 수가 있나, 이게? 근데 개월 수는 좀 비슷하긴 해요. 아, 그래요? 천사야. 천사야. 천사라고 보인 거야, 지금? 너무 천사야. 천사야. 쨔쨔야. 쨔쨔야. 아, 이거? 문키야.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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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기지 깊었어. 응? 일어날까? 이렇게 이뻐한다고? 너무 스위트하다, 저. 응? 어구, 일어났어? 응. 아, 조그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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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뻐. 일어나도 이쁘네. 이렇게 이뻐한다고? 저런 면모가 있어요. 나갔다. 이리 와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리 와봐. 머리 묶을까? 체체 씨 잘 잤어요.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 정도 할까? 이 정도 할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조카가 있습니다. 체온이라고. aka는 체체고요. 가 태어났을 때는 진짜 무슨 신비로웠었어요. 진짜 그 존재 자체가. 눈빛이 되게 우주처럼 보였거든요. 약간 외계에서 온 생명체 느낌이었어요. 뭔가. 재훈아. 플렉스. 나 슈퍼 플렉스. 배달 보니까 좋다. 태어나는데 삼촌이 쌈이에요. 참치의 위대다고 엄마를. 나도 조카 하고 싶다. 조카 하고 싶다고? 나도 인데. 나도 인데. 그러니까 아우 애기 엄마는 우리 제수 씨죠 제수 씨는 이제 또 서울에서 이제 좀 병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저보고 애 좀 봐달라고 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죠 아니 말투가... 말투가 왜 저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윌슨 안녕 윌슨이에요 응 맞아 엄마 엄마 원래 원래 일어나면 엄마 찾을 때지 눈뜨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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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엄마 있어 엄마 온다 엄마 엄마 올 거야 엄마 올 거야 엄마 와 지금 엄마 불러봐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코가 어떻게 있어 애기가 저렇게 이쁘면은 500만원 대출 받아서라도 아이 하지 하지 대출이요? 우리 최초 돌이야 아니 너무 이쁘서 베이비 모델 시켜도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제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죠 아ơ 그래도 저 저는 AOMG 제가 개각한 겁니다 오늘 방송 나가는 거 보고 대표랑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해줄 테니까 저희 회사에 아 잠깐만 유튜브에 SM 모여Jول 어이 지금 대형 기획사에서 난리가 났네 대형 기획사에서 지금 난리가 났네 알 kiss 한번 봐주세요 주셔 어허